아 드디어 212 덕분이예요 아 추측 길도를 좀 해보고요 심벌 올리고 아 원래라면은 242? 이 힐링은 찍었을 것 같은데 이 힐링은 아 예희 swap 아 네 으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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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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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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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40개 은근히 진짜 오르거든. 한 5분 넘게 했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제 보내줘. 아직 안 갔나? 이제 보내주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같이 보내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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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사냥만 없는 사람이지. 흐흐흐흐흐흐 다 말려줘 흐흠형 다 말려줘 그건 왜 quyriel 선욕 4 저는 진짜로 사냥만한 의사를 하는게 진짜로 사냥만한 의사를 하는게 폭탄! 이것은 옆에 였던 것 같은게 가 też되나 화나테리는데 아 저 패스트 한거 봤을텐데 아 오케이 고마워 아 후리더는 괜찮다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아 이런식의 사냥인가 요런느낌인가 왔다갔다느낌인가 다시 돌아옵니다 가운데를 이곳저 이렇게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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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왜 안돌아오네. 시나리오가 아닌가? 아, 아 위로를 안가네? 아, 내 캐릭터가 위로 안가네. 저기 위로 안가서... 이건가? 아, 아 설마... 아 이건 아닌가요? 될 것 같은데 그치? 아, 설마 이건가... 아 안가는거... 아 위로 안싸진거... 아, 여기가 아니고... 아... 아... 깜빡했어... 아... 아... 아 느낌 좋다 이거... 아... 아... 각도 조절하는 사람이 있을텐데... 정확한 위치가 있을거에요. 그러면 이 가운데가... 그러면 이 가운데가 사냥이 되는거지... 포탈인가요? 포탈인가요? 정확히 찾아봐... 여기에 보면... 아 그럼 여기가 사냥이 안되... 아 여기는 되는데... 저기가 안된다... 아 그렇다면 저기는... 이 사냥으로 하는건가... 공을 던져가지고... 네... 아... 맞아요. 하... 아... 아 verse... 아 여기다 설치하면 안되죠... 아직 좀 서펴보니까... 되나 여기 사냥은... 위가 다녀... 아 위가 안되네... 어? 이거 될거 같네...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될 것 같은데 시작점은 여기로 잡는거지 아이고 잘 볼 수 있어 여기로 잡어 여기다 공을 던지면 저기가 잡지겠지 아 공을 왜 안 던지고 가고 아 너무 높은데 그러면 여긴가요? 다시 다시 아니아니 좀 더 가까워야 될 것 같아 아니아니아니 멀어야되나? 어디 위치지? 위치가 있을 것 같은데 위치 선정 한번 해보고 싶어 아 이거 퀘스트 껴야되는데 한번 해보고 싶네 위치 선정 내 위치가 여기 여기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야 아니야 갑자기 생각났어 알고보니 밑으로 쌓여야 되는거지 그렇지 그렇지 위로가 아니라 밑으로 쌓여야 돼 아 아니다 위치가 안 좋아 여긴가요? 아 잘 모르겠어 다시 다시 여긴가요? 그냥 설명서 보니 있을 Gandhi 자막 질문 트레이공 fi argent ti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아피였군요. 정답은. 와아. 정답은 아피였어. 정답은 아피였어. 감상하고 가자. 야 정답이 아피였구만. 감상하고 가. 크으 깔끔하다. 아 덜 깔끔한데. 좀 더 낮게 넘쳐야 될 것 같은데. 감상하고 간다. 아 좀 더 낮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긴가. 아 스케일은 안되네. 아 안됩니다. 여기서 내릴 수는 없어. 여기도 구슬을 던져야 되는데. 내릴 수는 없어. 아니 그냥 여기서 직선으로 던지면 안되네. 감상해. 잘 보십시오. 완벽하다. 나이스샷 나이스샷. 정확하다. 아주 완벽한 계략이었어. 이게 다 미얀구나. 그럼 나는 요 아래에만 접으면 되는거지. 그럼 나는 요 아래에만 접으면 되는거지. 아 요 위에가 문제네 제가. 저 위에는 어떡하냐. 다음 난이도. 다음 난이도. 아 멋있다. 그리고 세번 3층이 문제네. 아 3층은 요런식에 산는데. 아 보셨지. 사사사사사사사사. 오케이 오케이. 연구 끝났어. 재밌는거 같아. 이 기발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아주 사냥이 잘 되겠군요. 아 일단 침을 좀 받고. 깃털이. 깃털이. 왜 쪼개. 아 이거 온사람이 없구나. 거니가 없는데. 깃털이 어딨냐. 아 지금. 진빌봐. 깃털 어디야. 아 좌측이네. 으흠흠. 괜히 우주 죽으라고. 안 돼 올라가지마. 깃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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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트 passenger. 이 jedem. 네. 정부했습니다. 아주 Agrico. 한 번 던져보고 두려워버렸어 아 반은 안죽고 반은 죽겠고 먼치가 보기에는 여기서 던져야 못 갈 것 같습니다 하하 떨어지는구나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아고 고맙습니다 이거다 찾았어 아 근데 헷갈려 스킬은 적응이 잘 안되어 있어가지고 어 이거 맞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 돼? 약간 다르다 아 왼쪽에서 오는구나 아 왼쪽에서 오는구나 다시 오는구나 아 왼쪽에서 오는구나 아 왼쪽에서 오는구나 아 왼쪽에서 오는구나 에어컨 여기에는 제가 보기에도 아 아닌거 같다 여기에는 이거네 아 잘 못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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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린은 고래산 초입을 가야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지막 열매를 잡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 끝. 됐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